부산 재건축시장 대장주로 불리는 남천 2구역 재건축지역 일대입니다. 지난해 나온 잠정 분양가만 무려 3.3제곱미터당 4,900만원, 서울 강남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분양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곳이 이번에는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도전에 나섭니다. 이 일대가 오는 9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시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하나입니다. 국제 중추도시가 되기 위해 도시 디자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게 따라서 디자인이 됐을 때는 기본 용역률을 상향하는 걸로 그리잡았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한 부산 정비 사업에 공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다 조망권과 도시 미관 확보를 이유로 개발이 묶인 산복도로 일대 등 고지대 중심인 경관관리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180%에서 2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정비 사업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조합 설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만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정비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까지 따로 진행됐던 건축과 경관, 교통 영향, 환경 영향, 교육 환경 등 정비 사업의 심의 과정을 묶어 6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소위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유수도시들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아래 소위 미래 도시형 정비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결국은 공공의 영역 지원 등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니까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조차 침체한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 도시형 정비 사업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